네, 여러분 잘 쉬셨죠? 그러면 우리 계속 문법 2를 공부할게요. 문법 2는 하고, 하고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우리 예문을 같이 볼게요. 어제 누구하고 저녁 먹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수잔시 하고 먹었어요. 영어 우띠허니 하드 넝니 앗띠이 반에 다 하고 미네더맨 수잔시 하고 먹었어요. 수잔시 하고 먹었어요. 그냥 반영 지모의 수잔. 자, 그래서 하고 뜻은 지모의 르거능. 네, 하고의 의미를 같이 볼게요. 명, 하고는 명사에 붙어서 여러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할 때 씁니다. 네, 하고, 브라다시옥 주문은 님. 남자도 명, 뭐는 명사에 붙어 보기로 한 명. 그리고 그런 범죄는 백 의심으로 여전히 짓는 것. 사람을 연결할 때 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연결할 때 씁니다. 여러분은 그를 연결할 때 씁니다. 실로 말하는 것, 이제는 어째 중간에 어.. 출발 어울리들어 전형은 저게 제시로 해결이 다음번에는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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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하고 모차를 샀어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이 רק 인정 다음 질문은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햄버거하고 콜라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다음 질문은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햄버거하고 콜라를 주세요 간식으로 딸기하고 바나나를 먹었어요 간식으로 간식 아시겠어요 여러분 간식 중암 넛비나 중암 넛비리 졸업이 먹은 아침 점심 그리고 졸업이 점심 혹은 저녁 5개 여전히 먹은 아침 테니까 당신이ally shops 당 interfer에 오는 시가 이곳을 하면 다른 조사부인 것과 비슷한 조사부인 것과 같이 먹음을 더оны 다른 시가enne는 어떤지는 아시기 때문에 주소를 나눠먹는 건가요 아시아 저녁 오블리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다음 예문을 어제 책하고 사전을 샀어요. 그래서 맨 큰 년반 땡 워쩐한 루크랑 하이낭 지퍼드 세 번째 문장 저하고 선생님이 같은 배우를 좋아해요. 큰 년 하이낭 넥그루 같은 배우는 무슨 뜻이에요? 배우는 들으면 한국 배우는 입니다 오는 이 미 노 내가 몇더 ang제 배우 자 fund다시 같은 도저히 읽는 거에요. 만약에 새작 thu님은 해당렙 nar급 조작 다 라 승랑 2개의 이게 뭐 esas 수학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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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 다 했어요 자 다음에는 연습을 같이 할께요 무엇을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비빔밥하고 불고기를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저는 연습을 잘 하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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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같이 볼게요 누구하고 여행을 갈 거예요? B Kiao의 피부가 정말 어렵습니다 Provider 다음 질문은 이 코로나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몇번째? 친구하고 여행을 갈 거예요 다음 질문은 누구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다른 질문은 아버지하고 살아요 다음 질문은 누구하고 살아요? 다른 질문은 누구하고 살아요? 연습이 끝났어요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다음 질문은 명사 와과 명사하고 여러분은 이화 책에서 와과를 공부했습니다 와과 하는 하고 그저 다 뭐 하나 질문은? 다의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다의 앞이 많이 비커리려고? 같이 보세요 명사 와과는 글을 쓸 때 주요 하지만 명사 와과는 일상생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이에요? 포기하는 이유는 이화의 일상생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일상생활 대화가 실연 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은 이 swoją 이화의 일상생활 대화가 tiếng 자꾸 지무위 할 걸 잘한다, 1번 더 집사는 그가 바로 집사는 같이 함께 보통 명사와 과 명사하고 각지 씁니다 집사는 각지, 함께 도는 각지, 함께 다른 말은 집사는 같이 함께 내일 친구하고 같이 여행하며 같이 영화를 볼 거예요. 2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3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할까요? 3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1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제 식사 할까요? 4번 가족으로 외계실 거예요. 4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5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5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동영상에는 이 모든지 앞에서 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지켜야죠. 저는 트렐ends을 계속 만약에 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사람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ckerafuel에 같이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사람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있는지 아니라 그사람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 AIDS에 많은 것을 알아들어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길이 많이 남다면, 하지만 한편, 흥미를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소금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또 만나누이 세종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저는 딸기와 바나나와 귤과 감을 좋아해요. 저는 딸기와 바나나와 귤과 감을 좋아해요. 이렇게 나눠서 써야 합니다. 다음은 연습이 를 볼게요. 연습이 1번 예문입니다. 1번 예문입니다. 앤디씨가 누구하고 산책해요? 이렇게 룩이 없게 다. 전부 다 미나. 미나씨하고 산책해요. 2번 예문입니다. 1번 예문입니다. 다시 2번 예문입니다. 5번 예문입니다. 다음 2번, 누구하고 전화해요? 다음 2번, 누구하고 전화해요? 누군가하고 테니스를 쳐요? 내가 하고 테니스를 쳐요. 다음은 이것은 89쪽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숙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누구하고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보통 누구하고 한국어를 연습해요? 어제 누구하고 점심 먹었어요?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여행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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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질문 있으면 문자로 보내거나 음성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문법 2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10분 쉬고 계속 할게요. 그리고 왜요? 일곱 일곱